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, 언니. 바로 있어.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세요, 언니. 보고 싶어요. 멈추지 마세요. 그럼요. 안오르는 주 왔겠니요. 이랑 주말 좀 하세요. 사랑해, 언니. 잘 가. 좋아요. 아이안요, 친구들. 나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고 싶어요. 아이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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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So, today's vlog, mga kachingu, 아, 아, 제가 아이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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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옷을 사랑하니까요. 그럼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도와주기 시작합니다. 그래도 저는 또 자Script 이라고 해야죠. 그래서 린다이네요. 그리고 세스, 나리, 에잭시아야, 기고리어, 하이 세스, colours. 근데 제가 이해가 게 아니라 그런 제 전문가가 보시면 binary 그리고 다른 식품 되요 꼭 그리고 그리고 알ều 먼저 안녕하세요 그리고 회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훈 안녕하세요 اي my hos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